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그 친한 친구나 또 지인이더라도 이 정월 딸만큼은 우리가 좀 피해서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보시기에 그 평소에 좀 다툼이 심하고 그 가정 불화나 또 식구들끼리 그 언쟁이나 소리가 그 크게 나는 집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이런 집은 그 여러분들께서 정월에 그 방문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정월을 피하셔서 방문을 하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재수가 막히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그 관제구설 소송 다툼 또 분쟁 중인 그런 친구나 지인 또 이혼 소송이나 이혼 합의도 그 한 달 이내면은 이것도 관제구설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월 딸을 피하면 좋습니다. 무조건요. 오늘 지금 계속 말씀드릴 이런 사례들은 모두 그 정월 딸의 운이 막힐 수가 있어서 피하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하시게 되는 수비적인 그런 우세 전략이 또 동시에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수영 생활 중인 분들 있죠. 그 수감 생활 중인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 가운데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수영 생활 중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정월은 좀 지나서 방문을 하셔야 좋습니다. 전화로 그 안부 묻는 정도는 괜찮죠. 이 경우에도 그 수영자 수감자가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물론 제외고요. 이때는 그 지인이 아닌 보호자 위치니까요. 해당이 안 됩니다. 직계 같으면 만나서 그 위로를 해줘야죠. 다음은 그 출산 시점 기준으로 최근 그 한 달 이내 그 출산한 그런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직계가 아닌 친구나 또 지인의 경우에는 정월 딸 방문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그 상가집 그 상당한 친구나 지인 이런 경우에도 그 정월 딸은 피하면 좋고요. 직계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음은 그 최근 한 달 이내 여러분과 그 큰 돈 거래를 한 그런 친구나 지인 가운데 여러분께서 돈을 빌려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재물운의 그 속성 때문에 계속 또 돈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기작용이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께서 정월을 피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아주 좋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그 재수 맡기는 일은 없으니까요. 다음은 그 생업으로 금속을 직접 다루는 그런 직업이나 또 그런 가게를 하는 그런 친구나 지인은 올해만큼은 정월 딸을 피하셔서 만나면 좋습니다. 올해가 그 호랑해의 지지에 오행이 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쇠로 나무를 치는 그런 형국의 상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풍수에서는 상극이 피해를 주게 되는 오행 상극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금속 가공업, 정밀업, 연마업, 또 자전거 판매업, 또 기계 공구업, 철강업, 운수업 등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친구나 지인 가운데 이런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또 전화 정도로는 무난한데요. 전화로 무난 정도는 무난한데 직접 만나는 것은 정월 딸을 피하셔서 만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또 지인 사이라도 좀 피해서 정월 딸은 피해서 만나면 좋은 그런 사람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한의 운이 정초부터 막히지 않고 시원스럽게 만사형통의 방향으로 순항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